히카리의 멋있는 플레이였습니다 하이라이트 준비됐는데요 확인해보시죠 아 히카리의 멋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정말 윈샷이 사실 점점 날이 갈수록 발표됩니다 네 젠지가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나와의 수비가 아주 멋있었죠 그리고 여기 담원 게이밍과 엔시티, 노코멘트가 맞붙었으나왕인데 담원이 확실하게 엔시티를 잡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윈호 선수의 무력이 윈샷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판피쉬의 약간 카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치고 빠지는 전략이 기가 막혔는데 그걸 이 엔드가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 방에 빵 좀 인원을 살려고 하고 싶었던 이 VR로 기블리를 한 번에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한 세 팀, 네 팀이 맞물렸던 이 북부지역 쪽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제 프로생활 선수들이 많이 하긴 했지만 아마추어신 분으로 재충전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기량에 좀 놀랐습니다 봐야돼요 이거 모르겠다니까요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보여줄게와 엔케이 특히나 엔케이 활약이 대단했었고요 아 정말 이 엔케이 진짜 너무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매치였던 거 같아요 응 엔케이가 너무 눈부신 그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와 보여줄게 엔케이 출전 한 번 보여줬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병 프리스도 아웃이 됐고 네 점차 점차 좀 좁아지다가 3파전이 이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이 선수는 지금 차질을 계속 보는데 네 너무 잘 쏘는 거 같아요 길이에요 절대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서 알파카 예 알파카가 여기서 슈퍼플레이를 해가지고 네 알파카가 뒤로 돈 걸 걸 걸쳐서 네 로아까지 눕히긴 했습니다만 아 그러네요 예 이재이가 여기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시켜주면서 아프리카 프리스가 12킬 치킨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배치가 끝이 났는데요 순위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아프리카 프리스 NK가 각각 12킬씩 기록하게 됐고